우리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조정훈, 윤 대통령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목에 칼 들어와도 팩트 조정훈의 전술 전략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동훈 한 달 만에 공개 발언, KC인증 의무화 규제, 재고되야 정치활동 재개 신호탄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개인 해외직구 시 KC국가인증 통합마크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러나 지난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협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는 글을 올린 지 한 달 만입니다. 한 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복귀를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최근 발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와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그가 대중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그의 입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일을 통해 그는 국민의 일상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는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를 비판하면서 과도한 규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는 그가 자유시장 경제와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는 정치적 입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입장은 규제 완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규제를 과감히 협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는 현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자,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적 철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의는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그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며,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이후 공개 발언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의는 그가 정치 무대에서 다시 활동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생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면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회복하려는 전략이 엿보입니다. 그는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책임감과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의는 그가 정치적 역경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의 정치적 복귀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종합적으로 볼 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특정 규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그의 정치적 철학과 미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의는 그가 정치 무대에서 다시 활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적 복귀를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